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수사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시중의 여론은 검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봐주기 위해서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과 의심이 시중의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수의견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 총장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고 이번 수사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비리 의혹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대학과 의전은 부정 입학 사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대 의전은 상황입니다. 8월 25일자 공병호TV는 조국 딸 구출작전 부산대 의전은 교수 내부고발이란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갖게 된 강한 의구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산대 의전은 교수님들은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나 힘을 지나치게 의식하였다는 그런 놀라움입니다. 물론 부산대 의전은의 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산이란 지역사회 좁기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료원장을 비롯해서 그 밖의 높은 보직에까지 조국 같은 중앙정치에 활동하는 인물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인과 부산대 의전은 내부의 정치적 성량이 강한 인물 사이에는 서로서를 돕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유착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조국은 딸아이 조민의 입학, 하급관리 등과 관련해서 의전원의 마당발의 도움을 받고 대신에 마당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인물을 조국이 밀어주는 그런 끈끈한 유착관계, 끈끈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된 조국 비리 사건을 들여다보면 평소에 제가 한국사회대학과 갖고 있던 시각, 다시 말하면 정치의 영향력이 곳곳에 강하게 미치고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줄을 대기 위해서 동분서준화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과 탄성도 함께 나왔습니다. 의과대학이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말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두 번째 질문은 조국의 영향력과 부산대 의원원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이 조국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가는 객관적인 증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2015년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에 두 번 조국의 딸은 유급을 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칙을 개정합니다. 학칙 제59조 성적평가 사항입니다. 재수강해서 구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2016년 2학년 2학기는 조국 딸을 구제하기 위해서 같은 학년 전부를 유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은 8월 22일자 내부 고발자의 하나로서 인터뷰에 응한 의학전문대학원 A 교수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당시는 조 후보자가 떠오른 권력실체였기 때문에 교수들 사이에서 그 조치에 대하여 조국 딸 구하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2015년 7월 1일 부산대 의전원은 장학생 선발 지침 개정안을 공포하고 조국의 딸이 합법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013년 4월 16일 날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바로 당초 지침 제10조 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 1항은 직전 학기 성적 평균이 4.5만점에 2.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첨부하게 됩니다. 이 개정단서조항에 따라서 조국 딸이 바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조국 딸은 2015년 입학 후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 현재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직접 소천장학금 수령 대상자가 뜹니다. 소천장학금은 노환중 교수가 2013년 만든 소천장학계에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동안은 학교에 의해서 사람을 지명했지만 조국 딸은 바로 노환중 교수가 지명해서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조시는 첫 학기부터 세과목 낙제로 성적 평균의 1.13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장학금을 받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정이 다행히 개정됐기 때문에 누가 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을 했기 때문에 소천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거 네번째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내에 조국의 영향력과 위시는 확고한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한국경제 8월 20일자 인터뷰에 응한 의전원의 내부고발자 A 교수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조국 딸이 의전원을 다니던 시점에 대부분 교수는 조시의 아버지가 조 후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딸에게 유급을 준 교수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미운 털이 박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과 소문도 돌았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한 학생은 또 이런 정언을 첨부합니다. 조시가 유급위기에 처해서 10명 정도는 살렸다는 것은 이 일대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떻게 10명을 살렸느냐. 2016년 2학년 2학기 때 조민 씨가 두 번째 유급을 하면서 조민 씨를 구제하기 위해서 전체 학년을 다 구제한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실제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와 의도만 갖고 있다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비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며치도 아니고 단 몇 시간이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간단 명료한 사건입니다. 의지가 있는가 아닌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검찰의 정말 국민을 보고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